음식을 먹어볼까? 어제보다 훨씬 푸짐하네 30분 일찍 왔는데 맛있겠다 이거 바나나 굽 굽 굽 굽 굽 ShopAH 거려진 바다가 붙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되게 귀여워. 광갈러.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나 봐. 이거 까맣게 타고 있어. 까맣게 타고 있어. 이번에는 안 태우려고 열심히 선크림 발랐어. 귀여워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레이번 껑대. 광앤쭈. 먹어보자. 우와. 기름에 쩔었다. 냉동실에 됐다. 오래 있었던 맛 나. 뭔데 김치. 오징어. 오징어. 칠리. 뭐야. 그니까. 메모는 더 뿌려도 되겠어. 메모는 더 뿌려도 되겠어. 제가 너무 커서 swinging. 완전 맛있어. 대박. 맛있어. 뭐. 오오오 마감 10분 전에 도착해서 한 잔은 여기서 마시는 걸로 하고 한 잔은 포장을 했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직원분들이 친절하셔서 이 정도면 손님을 안 받을때는 object固定 맵다 와 여기 와서 아이스라떼 얼마나 먹는데 음 커피 완전 맛있어 괜히 시켰어 이 포코넛 이거 맛없어 게시장하고 이 포코넛이 완전 잉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